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시리얼이 2018 앱어워드코리아 공공부분서비스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앱어워드코리아는 소비자 선호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한 모바일 서비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브랜드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와 컨텐츠로 선보인 시리얼은 더 넓고 쉬운 부동산 생활을 위해 터치와 주소 검색 및 카메라 기능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중개수수료도 바로할 수 있도록 계산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토지, 주택 여러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들을 보다 내부적인 자료들을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새롭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리얼을 통해 국민들이 부동산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실제적인 부동산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